방송도 토요일이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이제 오늘 방송도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방송 10가지 주제 나누어 가지고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윤 대통령께서 이제 그동안 조금 신경변화가 계신 가 그렇게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목요일 날 25일 날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을 이렇게 모시고 진행한 그런 회의석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의료계획을 끝까지 완주하겠고 그리고 이미 이제 대학 입학 정원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끝까지 이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25일 7월 25일 날 목요일 날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대통령 발언이 통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의료계획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 그리고 대학병원의 경력난 문제 수술 지체 및 취소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전공의 미복기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될 그런 가능성은 아주 멀어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발표한 상속세율 낮추는 문제 상속세한 하루 사이에 그냥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냥 거듭 차버린 거죠.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종류의 그런 정책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 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협력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한 가지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이면에 실린 뜻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권을 1년 단축하고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심판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4년 중임제를 하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 했으니까 1년 정도 2017년에 퇴임하는 것이 아니고 2026년에 퇴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그러는 윤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대내외에 알린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제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기조를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원내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50대 초반 중반 나이기 때문에 일찍 예상한 바와 같이 초강정책을 통해 가지고 윤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무력화되면 관료사에도 무력정에 빠지게 될 것이고 국민들도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을 동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점점 그렇게 할 밖에야 새로 선거를 해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탄핵 창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최재형 그런 재미목사 하고 나눴던 그런 문자메시지가 고스란히 지금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국회 청문회장에서 노회한 박지원 그런 국회의원이나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런 사람들에게 김건희 여사가 남긴 그런 문자메시지 특히 최재형 방북 목사와 주고받던 그런 문자메시지가 완전히 놀림감이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국회에서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참 우석의 감 그런 게 된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거나 동정심도 가질 수가 있지만 제가 그 김 여사가 남긴 최재형 방북 목사의 날밤을 가리지 않고 새벽 3시 4시에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 그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를 동정하기도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도 들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그렇게 의문이 될 정도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호재 가운데 하나 호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또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암기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판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나 시야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못하죠 그건 세월이 주는 지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젊은 의사분들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한국 사회의 앞날을 어떻게 보는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이 대형 병원들의 정상화에 필수적이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여러 대책도 내놓았고 또 전공의들이 가을 턴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본인들 입장에서야 수련 특례조항의 개정 같은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조치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 3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 같은 걸 보게 되면 전공의들이 내년도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한 40%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의 굳건한 그런 결심 원안을 고수하고 끝까지 의료계획을 완수하겠다 그런 욕심도 결의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하고 맞물려서 생각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의료파국은 결국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많은 시민들은 전마다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안 걸리는 건데 병이라는 것이 무슨 애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정돈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야를 불문하고 윤 대통령은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필수 의료를 지원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 의료사태 발생하기 이전에 한 70%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자리수 4% 5%대로 줄어들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복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오늘 참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별로 말씀이 외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7월 25일 목요일 날 지방의 기관장 등을 모아놓고 의료계획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정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